와, 이건 1인 1화로네요? 와, 이건 혼박족들이 겁나 좋아하겠어요? 맞아,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스템이지 팀장님도 사랑 참 쉬워 그 사랑 나한테도 아, 미쳤어, 미쳤어 갈비살 부인 진꽃살 이름만큼 맛도 예쁜 부위지 고기 두께 0.8cm 식감 좋은 배두께와 같군 3, 2, 1 손이 3초간 버틸 수 있을 만큼 판이 달궈졌다면 지금이다 신입, 뭐해? 고기에 집중 안 하고? 네 비장탄은 일반 숲보다 화력이 세서 더 집중해서 구워야 해 고기 표면에 육즙이 살짝 맺힌 바로 그 찰나 뒤집 뒤집 조아, 순간 캡처하고 싶은 이 빛깔 소고기가 나에게 허락한 타이밍이야. 아멘